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 가운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동일한 내용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주,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가라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게 되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죠.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올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구나. 오늘 메시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늘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꿈을 알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적인 깊이와 넓이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할수록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사건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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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